오키초비 호수 오키초비 호수는 자연생태의 보고다. 어딜 가나 다양한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다. 악어다! 에어보트는 늪을 헤쳐나가는 데는 그만이다. 무언가 부딪혔다. 처음 듣는 소리다. 30년 경력의 선장은 눈만 한번 흩여봐도 어떤 녀석인지 어디 있는지 다 안다. 이번엔 새끼 악어들이다. 주변에 어미가 있다는 뜻이다. 악어는 사자보다 순간 공격 속도가 4배나 빠르다고 한다. 모성 본능을 가진 악어는 정말 위험하다. 선장의 커튼콜 한 번 더 이래저래 즐거움을 전해주는 분이다. 오키초비 호수에선 시간도 느리게 흘러간다. 선장의 커튼콜 한 번 더 이래저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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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장의 커튼콜 한 번 더 이래저래요.